정의당 국회의원 류호정입니다. 단기위원회에 출석해 소명한 후 정의당을 탈당하고 요원직을 내려놓겠습니다. 사랑하는 당원 여러분, 정의당이 다시 민주당 이준대에 일로 가고 있습니다. 어제는 운동권 최소연합을 선언했지만, 조만간 조국신당과 개혁연합신당, 진보당 등과 함께 민주당이 주도하는 비례위성정당에 참가하게 될 겁니다. 저는 정의당의 퇴행을 막지 못했습니다. 당들에는 돌릴 수 없고 당원 총투표는 오의미해졌습니다. 국회의원 류호정은 여기서 멈추지만 류호정의 정치는 끝난 것이 아닙니다. 제3지대에서 새로운 선택지를 만들고 산업화와 민주화 이후 세 번째 권력이 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